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9살 직장인 간한민입니다. 제가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현재 직무능력 향상과 상위소방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교제와 강의 그리고 주위에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옮겨 적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실기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후하게 적용된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공부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강은 출퇴근 시간이나 저투리 시간에 모바일 강의 등으로 반복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저같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부 방법은 반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유예독 정도를 하고 또 이제 두세 번 정도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는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필기보다 책에 인덱스를 붙여서 이제 모르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공부를 주로 하는데 이렇게 책에 이제 모르는 부분에 인덱스들을 이제 붙이는데 처음에는 이 양들이 많다가 몇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점 줄어나가서 나중에 짧은 시간에 일 회독을 할 수 있는 양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을 줄여서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회독과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표시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소방법규 과목에 김상현 강사님 강의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두 문자를 따거나 연상법 등을 통한 교수님의 안기법이 안기가 약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교수님의 공부 방법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 실기 때 가닥수의 개념이 안 잡혀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김대강 강사님이 쉽게 풀어 설명을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상현 김대강 강사님 비록 온라인 강의로밖에 맞는 적은 없지만 현장감 있는 강의로 마치 같은 공간, 같은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이유는 강사님들의 쉽고 재미있는 강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계가 개설된다면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소방생들에게 쉽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써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격증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80점 정도의 목표를 잡고 취하실 부분은 취하고 버릴 부분은 버려야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을 신뢰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운이 나빠서 한번에 합격을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학습을 해 나간다면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모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